그러나 오늘 콘텐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티 핑크빈 월드가 오픈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전례가 없던 핑크빈 예티 월드입니다 경험치 900%를 더 주고 총 10배로 사냥할 수 있는 핑크빈 예티 월드 역대급 해자죠 기존의 제 기억으로는 12시간에서 14시간 빠듯하게 해야 이벤넷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주절미하고 바로 생성해서 빠른 육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아의체가 있으니까 핑크빈으로 글치 핑크빈 예 글치 핑크빈으로 갈게요 일단 피시방이니까 피시방 용품 받고 갑니다 암 개꿀띠 이래서 피시방 차렸죠 가자 드가자 일단은 얼마 오냐 경험치마 와 무슨 와 씨 이거 씨라냐 아니 야 뭐 벌써 20이야 이거 세라버리냐 이거 야 내가 지금 피시방 병원시켓 다 바꾸 와 뭐야 이거 이게 육성이래 야 초반 육성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너무 기분 좋은데 이러면은 와보 당기는 아 20렙 차인데 이거 와보 당기는 빡설텐데 이거 오 된다 와아 다 뒤졌어 대구대구 나오는 순간 너네 다 잡아줄게 하하하하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창섭이 형이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젠장 또 대창섭이야 이럴뻔 했어요 아니 야 이래보면 군영 싹가능 완전 가능 군영 뒤졌다리 싹가능 싹가능 한번 한치 다 해보고 음파공격 캬 이거지 와 기습공연이야 와 핑크 이거 뭐야 스킬 이펙트 올려 올려 기습공연 못참지 와 우리 앰버 기습공연 아 그럴까 기습앰버 이따 잠가놓을까 음파 공격 아악 수렁입고 박기 와 이거 텔레포트 신기하다 어메이징 에티핑크 텔레포트 앱이라고 이거 1분에 한번 쓸 수 있는 걸 줍니다 1분짜리 질이고요 68 루루 얘 잡은 경험치 어떤가 보자 10배의 힘을 보여주라 제발 9 어37 그렇지 1 이거지 이거거든 굿 너무 좋었고 강득이 자 пож mute font 50bers 어서오세요 룬 나이스 이제 룬 빨아야 되거든요 무 Performing 그렇지! 이거지 이거거든! 굿! 너무 좋고 갱두기 자 우리 오신분 어서오세요 룬 나이스 이제 룬 빨아야 되거든요? 갱두기 왜그냐고 사냥하려고 왔어요 어? 설마 폴로... 폴로체 폴로세시 컬렉션 왜이렇게 잘 나와? 핑크빛 월드는 아예 다른거라서 계속하는거지 음파 자리는 지금 넘쳐요 아 지금 슬리피우드시구나 아 그쪽이면 그럴만하지 에헤이 그래서 지금 다행인줄 알아야돼 주말 되잖아? 공복지대 시작이야 지금까지 이득찍기 오만.. 오마 미션이요? 의대림 고맙습니다 갑니다 가보자 가야돼 제발 팡이형 있어라 팡이형 아 띠바팡이가 왜 없어 오 쌍붕 쌍팡이 아 존나 손해 같은데 이거 일단 잡곰 가자 아 공무 존나 걸어 아 그럼 옆에 거 때려 너도 공무야? 이런 미친놈 배다봤나 풀어 제발 아 매직 크래쉬 홈불리어 슈퍼파워 제발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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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무걸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일단은 좋아요 여기서 업하고 아 사냥이 훨씬 빨라 형님 피아노스 들어갈 때 저 93이었는데 지금 119입니다 아하하하하하하 추가제 쏘지 MP6퍼 조겼고 인티 6퍼 쩔 없고 아예 없고 오 힘 3퍼 멸망이네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 이제 가면 돼 2차 도전 간다 블랙스 꼈다 잡고 기둘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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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운격 재굴재굴 아 아 이 새끼 안 잡을래 그냥 한거 잡고 와 씨 이게 맞는건데 이게 겨우 시시시시 무슨 짓을 하고 있던거야 글자야 아유 여러분 솔직히 이제 가능하다 민호를 못 버리겠어 와 이제 된다 로치 100% 나이스 이제 느리다 이거는 이제 버리는게 맞아 이 스텝업에서 2억 가가주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받고 팔아서 강화를 합시다 오 지금 내 스탑보스 82니까 확실히 반감은 있지만 겨우심 좋아요 맞죠 스텝업 보상으로 이제 150 파프미르 무기 얻을 수 있어요 유니크 파프미르 무기인데 핑크미 창받는거 맞아요 창 오케이 아 이거 70 가야돼 어 5천장이면 얼마야 나이스 오작은 나쁘지 않다 나이스 12성 그렇지 됐스 들어가자 제발 여기서 이제 에스페시아까지 나와주면 그치 나왔지 이제 이거지 요거 워던 엠버 노마운트 갔다올게요 그러면은 개빨 잡았다 제발 혼목만 뜨라 혼목만 제발 혼목 뜨냐 떴다 감사합니다 알짜까지 귀 어 찍었다 끝 와 개쓰겼어 여러분 스타포스가 진짜 컸다 스타포스가 억제기였다 광원의 페리온 광패를 가도 이제 타오른 바위 언덕으로 가면 되겠죠 일자지역이면 이게 좋아 아 잘 잡네 와 그냥 쭉 밀고 가면 되네 와 이거 뭐야 개꿀 예티는 버러지 캐릭이 맞네요 아 예티 버러지 캐릭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있겠어 예아이처랑 핑아이처랑 같이 얻으려면은 그 두자 키워야 되는데 예티를 먼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핑크빈 키우세요 윗길 1 2, 3이 있는데요 어디 글자는 대체 나이를 안 먹나 도무는 40대로 안 보인다 아니 디바 40대가 아니니까 40대가 안 보이겠죠 뭐야 슈바 여기 존나 좋잖아 여러분들 왜 여기 이제 알려줬어요 내가 몰랐던 내 탓인가 이거 개좋은데 너무 귀찮다 진짜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버만 터트려 엠버만 하루 15번 200 그래도 찍어 동생 조패면은 200 금방 하는데 뭘 엠버까지 저 새끼 고소 나도 너같은 형새끼 하나 있었어 이 새끼야 여기서부터 티티 티티 오 이거지 이거지 경험치 잘 어울려 볼썸이 있죠 핑크빈 월드예요 오 새로운 스킬 배웠구만 써봐야지 오 설치기야 아 뭐야 이게 몽판 안 뛰었어요 아 이끌어질 수 있구나 졸라 그런 개꿀티를 몰랐네 맞아요 여러분 피아노스의 문제야 내가 피아노스에 미쳐있었어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15분이 비니까 피아노스 때문에 나 진지하게 끝났던 게 맞네 어 미션 조금 더 주셨다 10분 더 주셨다 그치 199 들어가자 자 여러분 이제 멍충이 퀘스트 깨갖고 200을 마무리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개만 처음 느껴봐 이게 이벤트라니까 이게 이벤트인 거야 여태까지 12시간 14시간 동안 그 좁아지게 그냥 타는 거는 그걸 그냥 녹아다 시키는 거고요 진짜 짜잔 200 끝 미션 이거 좀 먹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잘 가져가겠습니다 루디님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그곳은 어떤지 오 벌써 3명이 보여요 아니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어 이게 실화야 와 여기 4명 5명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이런 데 사냥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된 장소는 가지 마세요 뭐 3회 자리가 좋은 인기 상태다 그러면 1이나 아니면 그 앞두 상태로 가세요 그냥 그런 데를 가셔야 경험치가 더 잘 올라요 네 짜잔 이렇게 예티와 핑크빈이 존재합니다 하하하하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주는 거 핑크빈 후디랑 뭐 늘 있던 맛 네 요거 코디템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시간 3시간 컷으로 우리 핑크빈 월드의 경험치 10배를 마무리 지어봅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냥 힘들다는 생각이 정말 안 들었고 뭔가 즐기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실 분들은 스틸이나 이런 자리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스틸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좀 그런 거 피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벤트다운 이벤트 좀 오랜만에 해본 것 같다 굿